그때 그 시절엔 밀지 못할 게 없었죠 음, 이것도 아, 이것도 심지어 이것마저도 하지만 이 친구만은 아직 밀지 못했죠 그건 바로 5천만 수염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프링글스 미스터 P 저 탐스러운 수염 너무 밀고 싶어요 난 어떻게든 밀고 싶은데 360도 플렉스 헤드로 어떤 굴곡에도 착붙이지 이걸로 자극은 없이 이걸로 자국도 없이 나 믿고 한번 밀어봐 오늘도 성공이군 이번엔 누굴 밀어볼까나 필립스 세상 모든 수염을 훔치다 필립스